관광, 유민, 주소훈, 야호지호, 트와이스산아 인지도를 조사할게요 여기 도쿄시부야에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의 인지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스테커를 구매하고 싶어요 그 사람 있으면 스테커를 구매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유민 알고 있는데 이름은 알아요? 이름은 알아요? 아, 맞다! 여인 배우 그 배우라는 것은 아는데 이름은 모른대요 유민 TV에 나와요 일본 유명 개그맨들이랑 같이 TV에 나와서 유민이 자기가 입영혼이나 용사만? 이런 유명한 한국 배우랑 같이 드라마 나왔던 소를 풀었던 거 그랬어요 prominent 이름이 있는 사람 나왔던 소를 풀었던 거예요 이름은 알아요? 이름은 안 알아요 이쁘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좋아해서 가난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얻어요 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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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야마 오! 아키야마 아키야마 끝까지 말했을 것 같은데 오! 시호! 야노시호! 대단하네요! 이건 카바지스 제가 모르네요 주성호 아는 사람들에게 야노시호는 주성호 와이프다 했더니 그건 몰랐다고 구부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키야마 아 잠시만요 아! 호나시호 호나시호 오! 오! 주성호 하나만 이러면 안돼요 대세가 이미 정해지는 것 같네요 대세는 역시 드라이스 아닙니까? 드라이스는 진짜 요새 일본에서 유명한 음악플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인지도 인지도 사실 애매한게 주성훈이랑 야노시호 인지도 저도 처음에는 주성훈씨 얼굴은 문죽어 있었는데 그 사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야노시호는 TV를 통해서 한국어 TV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야노시호가 일본에서 인기가 탑보델이라고 나오니까 나 모르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야노시호가 나오는 잡지? 잡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닌 친구들은 몰랐어요 부탁드립니다 그 안쪽에는 이름까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女優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틀렸어요 아, 아키마 맞죠 아, 아키마 맞죠 역시 SANA 인기가 많았어요 저의 SANA가 인기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성호 왜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일본에서 진짜로 한 톤네르드 나는 개그맨이 나오는 포크쇼 있는데 그거에 나온 쪽이 있었대요 또 유미는 이름 모르겠는데 뭔 쪽에 있다고 1년 전인가? 제가 칸남이 아키뮤즈에서 일본에서 발전을 시작했다는 걸 봤는데 그렇게 인지도가 아직 목표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인지도가 아직 목표도 않은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 호텔에 앉아 아, 호텔에 앉아 오, 오 아, 아저씨 드릴텐데 아, 아저씨 드릴텐데 아, 아저씨 드릴텐데 아, 아저씨 드릴텐데 아저씨 드릴텐데 아, 아저씨 드릴텐데 아, 아, 아저씨 드릴텐데 아, 아저씨 드릴텐데 아저씨 드릴텐데 automation imy us? 드라이징 Hessen! 오! 스파가 한정에 왔다 스파이스는 서amps 자 아! 엄맛 여보 상울이 다가가를 뺏어 오! 바빠 어! 한정 신경 쓰자 천천히 오는 거야 아! 오! ㅎㅎㅎㅎㅎㅎ 위라멘이 똑같아 와! 사랑! 어! 와! 어! 어! 바쁘신이 너무 좋아 안전한 사람? 이 옷은 너무 많아 이 옷은 남자의 입술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 남성의 입술이 있을 것 같다 남성의 입술이 있을 것 같다 남성의 입술이 아, 여러분 아, 프로레스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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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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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주성은 이름까지 아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이름까지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